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네요. 사전투표일이 4박 5일 전이니까 한 4월 5일 이 정도 되면 그야말로 이제 3주 한 3주 정도 남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차근차근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국민의힘이 기대만큼 그렇게 선전을 못하는 것 같네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뭐 수도권 위기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뭐 애시당초 국민의힘 자체가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노력을 거의 안 했으니까 뭐 여론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데 선수 사기 죽이는 것 같아 가지고 뭐 제가 발언을 가능하면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또 이제 마지막에 이런 그런 사회시민수석의 발언이라든지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좀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그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조기에 이제 진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옳은데 왜 그러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선거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어려운 선거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시당초 여러분들 뭐 그냥 선거에 그런 제도 개선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뭐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전투표율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당일 투표까지 기다릴 거 없이 사전투표율이 발표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럼 뭐 총선 결과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사전투표율은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찾는 분들 우리가 흔히 실제 사전투표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실제 사전투표율을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 사전투표율과 다른 발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에게 내놓더라도 그것을 체크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제야 전문가께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을 하나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맹점이란 이름으로 그걸 제가 이제 소화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100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 200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 300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국민의힘이 전혀 이렇게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책임이 커져. 국민들도 자신의 참정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사전투표율이 참 그냥 고무줄 널리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도릴 수가 있는 거죠. 비교적 이제 정치판의 어느 정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조언하는 그런 글을 올렸네요. 김소연 변호사는 엊그제까지 이제 후보로 뛰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잘 알 거 아니에요.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도 보면 대개 글을 보면 글에 명료하게 이야기 하지 않지만 글에 실린 뉘앙스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뉘앙스를 보면 선거가 생각만큼 그렇게 잘 풀려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나온 기사인데 가장 많이 읽힌 조선일보의 기사 가운데 하나가 영종도에 6조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한국판 라스베이가스 벨가스라고 표현 안 하고 베이 가스라고 표현하네요. 이제 그게 아마 미국의 카지노 회사가 큰 투자를 해 가지고 여는데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이제 외자 유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제 바로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의 그런 카지노장이 들어서게 되면 외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겠지만 또 오락 차원에서 또 카지노 산업이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참 돈을 잃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행산업이 갖고 있는 위험 때문에 파라다이스 그룹 정도의 워크일이라든지 이런 데 한정된 곳에 한 해 가지고 카지노 사업을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찬성하고 유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피눈물 흘리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이제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여러분들 이제 이번 총선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과학이라든지 숫자 같은 데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역대 선거에서 일어난 일이 거의 고스란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희망사고를 가질 수 있지만 합리적 사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제야 전문가라든지 제야 k님 제야 h님 장영우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그걸 다 종합해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모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제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범인만 못 잡았죠. 범인만 못 잡았으니까 그 같은 방식의 상황이 아마 4월 10일 총선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왜 그러면 그게 과학이니까 그냥 외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과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제야 전문가와 함께 이제 긴급하게 요구를 했더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그런 선거무효소송 경기도지사선거 선거무효소송을 며칠 전에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내보냈고 권호영 변호사님이 아마 많이 간려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존의 규칙이 사용됐는가 그런 부분들 또 서울시장선거에서는 어떻게 규칙을 사용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선거는 이제 과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해보게 되면은 사후에 조작값 기준으로서 5%를 여러분들 이동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작 과정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거의 비슷하게 썼네요. 그러니까 19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조심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19장당 가짜 투표지로 한 장을 집어넣은 것까지도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도 갖고 있는 힘이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세한 조작을 또 다 찾아낸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